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영문 내용 번역 없이 내용이 너무 진도가 느려 나갔어 다뉴엘 2장 25절부터 끝절까지 한글로 여러분과 같이 성경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뉴엘이 바벨론으로 잡혀 갔을 때에 그때 당시 노부겐나살왕이 그 나라를 바벨론을 통치를 했는데 아마도 바벨론 왕국 중에서 노부겐나살왕이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아니었는가 가장 강한 세력이 강한 그 부하가 예루살렘에 가서 부하 장수 한 명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거민을 모두 포로로 잡아올 정도로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힘이 있고 권세가 높아지자 그 위치가 중동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었으니까 마치 지금의 미국 대통령과 같이 세계를 중동 전체를 호령하는 대단한 노부겐나살왕이 어느 날 꿈을 꾸면서 그 꿈이 너무 무시무시하고 자기가 그 꿈을 소화하기에 버거웠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 개시를 주었는데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꿈 같으면 점성과 무술과 점령이들이 해몽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전한 꿈이기 때문에 그 아무를 불러다가 해몽을 하라 그래도 해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해몽 이라는 게 그 내가 뭐 세상 사람들은 돼지 머리 뭐 이런 거 용꿈 이런 것이 좋은 꿈으로 얘기잖아요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산다는 등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거의 그 꿈이 세상 사람들과 반대입니다 물론 신흥 노선도 반대이듯이 그 꿈 내용 해몽도 거의 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장실 통에 빠진다든가 이렇게 불이 나서 집이 홀랑 탔다든가 이렇게 흉몽을 꾸면 그게 좋은 걸로 길몽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옛날부터 이루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이 내려주신 꿈에 계시는 내용 사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 반대되는 내용이 많지요 이와 같이 너브게네살량이 기세등등하게 중동을 호령할 때에 그에게 한 꿈을 꾸었는데 너브게네살도 상당히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략 모든 왕들도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는 왕이 아니면 완력으로 강력한 호령만 했지 지혜가 별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너브게네살량은 참 지혜가 있는 분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꿈을 자기가 꾸었는데 내가 돼지 꿈을 꾸었다 가령 자 그러면 이 점성가나 무술가 점쟁이 무당 사주 팔자 보는 이런 모든 무속인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가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돼지 꿈을 꾸었다 그러니 꿈을 한번 해몽하거라 이렇게 하고 붙이면 그 꿈을 해몽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의사는 각각 틀릴 수가 있죠 꿈 해몽 내용이 만약에 따로따로 분리해 놓고 하나서 하나서 불러들여서 옆사람이 옆 무당들이 듣지 못하게 해몽을 시키면 꿈 내용이 많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브게네살량은 그래야 될 걸 미리 알고 꿈 내용을 이야기하면 저들이 저쪽대로 저 만대로 집을 또 모르면서 내한테 알랑방기 느끼고 좋은 말로 해몽해서 내가 그 꿈에 대해서 그 진의의를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사람도 옛날에 요셉이 꿈 해몽할 때라든지 뭐 어떠한 꿈을 꿀 때도 다 왕이 꿈을 꾸면 꿈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몽하라 했지 너브게네살왕같이 내 꿈꾼 내용을 네가 이야기해봐라 이러면 너브게네살왕이 그 꿈 해몽하는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정말 신에 감동된 사람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몽은 꿈꾼 사람이 알 수 없는 해몽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자기 꿈꾼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게 너희들이 정말 꿈 해몽을 잘한다면 와가지고 내 꿈꾼 내용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제대로 이야기하는지 안하는지 너브게네살왕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너브게네살왕이 상당히 지혜로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제 가짜 꿈 해몽을 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뭐 점성가다 무당이다 뭐 사주 팔자 보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 다 불러대고 네가 내 꿈꾼 내용을 이야기하고 해몽까지 하거라 하니까 자꾸 그들은 왕께서 왕의 장수 하시고 축복을 받으소서 뭐 이제 이렇게 하고 꿈꾼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명확히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했지 내가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내가 말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죠 옛날에 요셉도 꿈꾼 내용을 듣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너브게네살왕은 꿈꾼 내용을 이야기 안 하고 네가 정말 신에 감동되고 내 꿈을 해몽할 능력이 있다면 내가 꿈꾼 내용을 먼저 말해라 그거 참 속된 말로 환장할 일이죠 해몽가들이 와가지고 들을 때 그래서 거기서 바로 신에 감동된 사람들의 옥석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너브게네살왕이 자 이래 하여서 그 유명하다는 중동 전체 강나라 사람들 무당술수자들 술법을 부리고 막 채머리 흔들고 막 되게 용하다는 무당들 다 불렀다 했지만 왕께서 꿈꾼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명확히 계속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그렇게 왕이 이미 해몽가들이 지위 아무리 대단하다고 그래도 다 그렇게 할 것이다 꿈꾼 내용을 말하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 너희들은 다 가짜가 아니더냐 가짜로 좋은 말로 저 멋대로 쪼대로 꿈 해몽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해몽해 주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의 국민들의 피와 땀을 뜯어먹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꿈꾼 내용을 말해보거라 이 무당들아 너희들은 국내외 이 세계에서 최고가는 그런 점성가들이 아니냐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한 거죠 꿈꾼 걸 말해 주십시오 제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부게네살왕이 뭐라 그러냐면 예이 죽일 놈들아 너희들 다 가짜가 아니더냐 너희들은 내라치면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다 너희들은 과연 내가 내 마음속에서 너희들을 테스트하려고 했던 그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계획해져 있는 진짜 해몽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 내용이 내가 마음에 생각해 두었던 전부 가짜일 것이다 하고 생각해 두었던 그대로구나 정말 너희들은 다 가짜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도 감히 꿈해몽 또 꿈꾼 내용을 얘기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반대해집니다 왜? 진짜 신이신 요호와 하나님의 신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이분은 거짓말하고 거짓으로 그들에게 왕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래서 그 다니엘이 그나라로 바빌론의 포로로 비록 잡혀갔다 하지만 담대해진 거죠 그래서 왕은 이 꿈해몽을 한다든가 점을 친다 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모줄이 다 죽일 것이다 그래서 왕이 그렇게 호령하고 온포를 낳았을 때에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미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꿈해몽 한 번도 못해보고 다른 무당들이 죽을 때 도매값으로 다니엘도 같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목숨이 걸린 일이야 거기 가서 꿈해몽 하자고 방앞에 나타난 일도 없는데 다른 사람 무당들 죽을 때 자기도 무당이 한 사람으로 같이 죽게 생겼어요 이 목숨이 걸렸으니까 다니엘은 발벗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포로로 잡혀간 신세인데 다른 사람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지금 다 죽는 판에 포로인 내가 감히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미 바벨론에서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덩달아서 따라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다니엘은 운짐이 달았죠 그래서 자기 친구들 세 명에게 와가지고 우리 이거 다 죽게 생겼다 어쩌면 좋으냐 인원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그러지 말고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세 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그날 밤을 잘 때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밝히 다니엘에게 알려줬는데 그 알려준 것도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다니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었으므로 그이터는 아침 일어났을 때 무릎을 탁 치면서 이제 우리는 안 죽고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제 저녁에 보여주신 그 개시 꿈속에서 보여준 그 환상과 개시는 이제 우리 목숨을 구하고 너북의 넷살 왕의 분노를 풀 수 있는 놀라운 무기가 되었다 우리의 구명줄이 되었다 우리를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밧줄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제 다니엘이 그의 틀날 출근을 합니다 해서 그 모든 왕의 명령을 전하고 집행하는 사람은 아리옥이라는 임금의 가장 가까이 있는 신하인데 이 다니엘이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은 다니엘 2장 25절부터 이 다니엘이 너북의 넷살 왕의 가장 측근 신하인 아리옥 대신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옥 대신이요 아리옥 대신께서는 나를 너북의 넷살 왕 임금님 앞으로 데려다 주시오 내가 그 꿈을 무슨 꿈을 꿇는지 말하고 그 꿈을 넝히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이 아리옥이 아리옥이 그 모든 점쟁이들과 신에 감동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이 아리옥의 마음이 편하고 좋은 일이겠어요? 아리옥도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죠 애매한 사람 다 죽게 생겼는데 기분 좋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아리옥도 애가 타는 와중에 뭔가를 기다리는 와중에 다니엘을 만나고 기쁨으로 아리옥은 뛸 듯이 기뻐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목숨이 걸려있는 이 해결책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은 아리옥도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리옥이 다니엘의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는가? 25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리옥은 다니엘을 왕 앞으로 급히 정말 급히 쏜살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왕 앞에 두 사람이 서서 왕에게 이렇게 아렸습니다 아리옥이 왕에게 고합니다 유다 포로 가운데서 임금님께 꿈을 해몽해 드릴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아리옥 대신이 너부겐네살로 왕에게 말했을 때에 그러자 왕이 발더사살이라고도 하고 이 다니엘을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 말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발더사살이죠 그래서 유대 말로 말하면 다니엘인데 이스라엘 명어로는 바벨론 글로 하면 발더사살이라고 그들은 불렀던 것입니다 발더사살이라고도 하고 달리 말했을 때는 아 다니엘이라고도 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왕이 너부겐네살로 왕이 말입니다 야 너는 내가 꾼 꿈을 감히 그 내용도 말할 수 있고 해몽까지 할 수가 정말 있겠느냐 하고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습니다 그 자리는 말 한마디가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때의 2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임금님이 물으신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사나 점성가 점쟁이들 이 모든 사람들은 감히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알려주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 점쟁이 무당들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나 알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알겠습니까 하면서 다니엘은 큰 소리로 자신있게 호흔장담을 했던 거죠 목숨이 걸린 일을 지금 양 왕과 다니엘 사이에 지금 대화가 오갑니다 자 28절 비밀을 그 왕께서 환상 속에서 게시를 받은 그 꿈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부겐네살림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뭘로? 꿈으로 이렇게 다니엘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이어갑니다 임금님의 꿈 곧 임금님께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에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루어집니다 자 감히 그 상대방의 꿈 꿈을 본인만 알지 다른 사람이 안다는 것은 지구 역사상에서 아직 한 번도 전무 후무 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29절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임금님이 잠자리에 드셔서 앞날의 일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실 때에 비밀을 밝히시는 분께서 곧 여호와께서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이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지금 호용을 합니다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낸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머리가 더 좋아서가 아니고 임금님께 그 꿈을 해몽해 드려서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임금님께서 아시도록 하시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자신있게 임금님 노부겐네살왕에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자 이제 꿈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만약에 첫 마디 하나라도 그 노부겐네살왕은 꿈꾼 것을 자기 외에는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감히 상대방의 꿈꾼 내용을 지금 발표하는데 임금님은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첫 마디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노부겐네살왕 꿈꾼 내용 중에서 그런 신상을 본 적이 없다면 당장에 그냥 구시간에 그냥 다니엘 목은 댕동할 것입니다 자 이런데 이 다니엘은 자신있고 자신만만하게 호령하다시피 노부겐네살왕 임금께 말했던 것입니다 거대한 신상을 임금님이 보셨어요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을 때에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했으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 하였습니다 임금님이 지금 주춤하는 거요 이럴 수가 세상에 그런데 다니엘은 막 유창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며 33절 그 무릎 아래는 쇠로 되어있고 발은 일부는 쇠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막 쏟아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너부겟네살왕이 꾼 꿈 내용이 아니라면 중단해 너는 그냥 지금 바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너부겟 다니엘이 말하는 것을 딱 끊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나갈 텐데 임금님이 아무 소리 못하고 다니엘이 말하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야 그것은 뭘 말합니까 임금 돌을 떠내지도 않고 어떤 돌을 건드린 사람도 없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와가지고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숴뜨렸습니다 맞죠 하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너무너무 명백하고 사실대로 꿈꿈 그대로 지금 다니엘이 너부겐살왕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떨고 있는 것은 너부겐살왕이야 야 이럴 수가 세상에 내가 꿈꿈을 저렇게 명확하게 말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니 제가 도대체 사람이야 신이야 이렇게 너부겐살왕이 벌벌 지금 마음속으로 떨고 있습니다 떨고 있어요 좀 있으면 떨고 있는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자 35절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노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습니다 그 돌에 의해서 자 여름 타장마당에 기어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 버렸습니다 그 돌 하나가 그 거대한 신상을 칠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어난 내용을 살펴본 적선 흔적도 없이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거대한 신상이 그러나 그 신상을 친 그 돌은 큰 산이 되어서 변화해서 온 땅에 가닥 찼습니다 할렐루야 다네엘이 지금 신바람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어떤 사람이 아무리 기도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지금 목이 댕동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파워 그 능력 그 자신감 어디서 나왔습니까 오로지 요호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같은 놀라운 능력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요호와 하나님이 보호의사 성령님께서 다니엘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다니엘이 그 무시무시한 말을 감히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36절에 이렇게 끝매짐을 합니다 이것이 임금님의 꿈 그 꿈인데 우리가 그것을 제가 풀이를 하여서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다니엘이 목숨에 걸려서 왔다갔다 하는 상태에서 초긴장하는 게 아니라 이 너부겐네살왕이 다니엘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지금 초긴장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세상에 이런 일이 자 37절 임금님 임금님은 왕들 가운데서도 없던 가는 왕입니다 하고 좀 띄워줍니다 지금 이렇게 그리고 하늘의 임금님이 아야 물론 하늘의 임금님은 임금님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임금님께 나라와 권세와 힘을 힘의 그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조금 너부겐네살왕이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긴장이 조금 풀립니다 자 아니 너부겐네살왕이 다니엘의 말할 때 이 꿈이 당신은 지금 당장 죽습니다 하는 말 한마디면 그냥 그게 사형성고야 그날로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그 너부겐네살왕 죽을 수밖에 없어 이 무시무시한 말을 너부겐네살왕이 들을 때는 다니엘 말이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초긴장하고 있다가 응 죽는다 당신 지금 당장 죽어 이 말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부겐네살왕이 초긴장했다 이제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좋은 의조로 의도로 이제 말이 이어나오니까 38절 사람과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제 임금님이 조금 기운이 납니다 이 모두를 다시리는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더욱 노부겐네살왕이 힘이 넘치고 기운이 낫고 안색이 창백해 있다가 지금 혈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시 말을 잇는 다니엘의 얘기를 들읍시다 임금님은 바로 그 그물의 금 금 모양으로 된 바로 그 머리 이십니다 자 이제 너부겐네살왕이 부서진 신상의 왕 그 신상의 그 저 금으로 된 부분 머리 있는데 아까 설명한 거 있잖아요 거기라고 하니까 이게 또 이제 이상하게 지금 들어가는 거야 그 네가 지금 말했을 때 어떤 돌이 와가지고 신상 자체를 그냥 바람에 날리는 기어와 같이 만들어서 나가고 없다고 했는데 머리에 신상이 자기라니까 신상이 나중에 어떻게 됐나 이야기 했잖아요 이러니까 임금 그 너부겐네살왕이 다시 긴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39절 임금님 뒤에는 임금님의 나라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쪼간한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뭐죠 돌이죠 그 뒤에 노쇠로 된 셋째 나라가 온 땅을 또 다스릴 것입니다 자 그 임금 뒤에 일어날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나라는 쇠철은 강할 것입니다 검은 동랭 진흙 철 이런 것이 지금 너부겐네살 아니 다니엘이 너부겐네살 막히 말했잖아요 그것이 차례대로 앞으로 이 나라가 되어질 일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 다니엘이 꿈 해몽을 해 들어가는데 너부겐네살 왕은 찍소리도 못해 지금 이 다니엘의 입에 자기 목숨과 이 나라 운명이 달려있는 거야 다니엘이 다니엘이 사적으로 명령과 호령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니엘의 꿈 해몽이 어떻게 나오느냐 따라서 이 나라 그 나라 그때 당시 바벨론이 로마 제국과 같이 중동을 다 휩쓸은 거잖아요 그 대단했던 바벨론의 찬란했던 문화 지금의 이라크 그 부건입니다 바로 이라크에 가면 그때 바벨론의 문화가 아직도 그 특별히 남아 있어서 그들이 지금 발굴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바벨론 지난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호황을 누렸던 그 바벨론 제국 그 문화가 바벨론의 문화가 이 세계 역사에서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사치스럽고 소화찬란하게 막 금으로 금을 꾸미고 잘했던지 바벨론의 문화라 그러면 정말 침 흘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너부겐나살왕의 그 강력한 통치력으로 바벨론의 문화가 꽃피웠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바벨론 왕 너부겐나살왕은 여왕에게 다니엘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자 쇠는 모든 것을 어개고 박살을 냅니다 쇠는 모든 금붙이 엄붙이보다 강하잖아요 쇠가 모든 것을 부러뜨리는 것처럼 당신의 그 나라는 문나라를 어개고 부러 부서뜨릴 것입니다 꿈에 대한 해몽을 하는거요 41절 지금 다시 너부겐나살왕이 꿈이 이상하게 꼬리를 막 치는걸 보고 말의 꼬리에 의해서 너부겐나살왕이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41절 임금님이 보신 발과 박과락의 일부는 토기장의 진흙 이고 일부는 쇠였던거 같이 그 나라는 나누어질 것입니다 흑의 나라와 쇠의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은 신차게 꿈의 몽을 너부겐나살왕이 옹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임금님이 진흙과 쇠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꿈에 그렇게 봤지 않아요 자 그 나라는 쇠처럼 강한 면도 있을 것 입니다 자 이 재미있는 이 꿈 해몽 42절에 들어갑니다 그 발가락의 일부가 쇠이고 그 다른 일부는 진흙인 것처럼 그 나라의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쉽게 진흙같이 부서질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진흙과 쇠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처럼 그들이 서로 다른 인종과 함께 살 것이지만 쇠와 진흙이 서로 결합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서로 결합되지 못할 것입니다 진흙과 쇠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습니까 44절 이 왕들의 시대가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터인데 이제 거룩한 성이 나옵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영원히 설 것입니다 선한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견고한 나라를 세운다는 다니엘의 꿈 해몽입니다 45절 아무도 돌을 떼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와서 쇠와 노쇠와 진흙과 은과 금을 어게버리는 것처럼 임금님께서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꿈은 앞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내가 자신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왕에게 말했을 때 왕이 결국은 다니엘 앞에 퍽 꼬라진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는 없다 어찌 내만 알고 있는 비밀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꾼 꿈을 저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런가 하면 그 해몽도 가히 놀랍도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높이 세웠습니다 46절 노부겐네살왕이 드디어 꼬꾸라집니다 퍽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노부가 그 대단한 권력을 가진 바벨론의 최고의 통치자 그 당시에 바벨론 왕국 중에서 노부겐네살왕이 가장 강력했거든요 그 강력한 트럼프보다 더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노부겐네살왕이 포 꼬꾸라져서 다니엘 앞에 엎드러져서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이 무슨 궤변입니까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절만한게 아니고 47절 왕위의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도 어떤가는 신이시요 이 노부겐네살에 세상 높은 줄 모르고 자기가 성기고 있던 그 나라 그때 당시 그 아보라함이 살던 그 지역에 우상에 될 것 같은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에 그렇게 노부겐네살왕은 자기가 성기던 신이 세계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신이 도와가지고 바벨로는 제국을 만들고 중동 전체를 확실한 걸로 이 세상에 자기가 성기는 신 보다 더 큰 신은 없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알고 있던 노부겐네살왕이 모든 신 가운데서 당신이 성기는 그 신은 참으로 어떤가는 신이시요 겨우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신이 유일을 신이다 지금의 말하면 하나 하나 유일이다 이거는 아직까지 이해를 못해 노부겐네살왕이 신은 이 세상에 하나뿐이다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 바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걸 노부겐네살왕은 깨닫지 못해 그 신들 중에 하나다 다니엘이 성기는 신 여호와를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것이죠 허나 그 신들 중에서도 과연 어떤가는 신이시다 이렇게 노부겐네살왕은 다니엘에게 호평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은 모든 왕 가운데서도 어떤가는 군주시다 왕 중에 왕이다 임금 중에 임금이다 당신의 신은 자 이렇게 말하고 노부겐네살왕이 엎드려 코가 땅에게 닿혀 저를 한 상태에서 다시 얘기를 이어갑니다 그대 다니엘이여 이 비밀을 그 다니엘 당신은 드러낼 수가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다 뭐 겨우 비밀 드러내는 정도로 밖에 노부겐네살에 지식은 신에 대한 지식은 그것밖에 없는 거죠 감히 여호와는 유일이다 유일하신 분이다 이 정도까지는 그가 이해할 택이 없는 거죠 신에 대해서 한마디로 무식한 노부겐네살왕이 신에 대해서 명석하고 정확한 다네엘 앞에서는 세발이 피죠 신에 관련된 내용은 이러니 그 놀라운 여호와의 신을 노부겐네살왕은 그저 최고의 신이다라고만 평가했던 것입니다 48절 왕은 다니엘을 다시 이제 자기 그 궁에 이제 채용을 합니다 군의 권력자로 그래서 다니엘의 지위를 직위 그 직책지위를 높이 올려주고 한마디로 벼설을 큰 벼설을 준거죠 옛날 요셉과 같이 이렇게 노부겐네살왕은 다니엘을 높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벨론 지역의 전체 요셉과 같이 통치자로 다니엘을 세운 것입니다 자 이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가장 어른으로 지금은 말하면 국무총리 같은 직책을 준 것입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 노부겐네살왕에게만 다니엘은 머리를 숙일 수 있지 그 모든 바벨론 제국의 국민들 벼설아치들은 모두 다니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 1인 지하 만인 지상 자리에 다니엘이 올랐던 것입니다 자 49절 또 왕은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였어 다니엘이 한 말을 다 왕이 수용을 하는 거야 자 무엇을 1차로 수용을 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이 다니엘은 추천을 했던 것입니다 그시죠 그래서 그 세 사람을 세워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국무총리만 하는게 아니라 산부요인 다 맡아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이 바벨론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최고의 벼설자리에 오른 것이죠 그 나라 전체가 다 바벨론의 그 같은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와 이 다니엘이 다 그 나라를 권세를 휘어 잡은 것입니다 이를 맡아서 다스리게 하였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왕후 궁전에 머물렀습니다 바벨론에서 최고자리에 있으니까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 말단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 신상에 있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 다니엘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 모든 건강에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속에 보호사 성령님이 임제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조상의 묘짜리를 보고 아직도 조상에게 절하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꽝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보호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 모든 잡신들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께서 보내주신 보호사 성령님이 여러분 심정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 마기사탄 더러운 귀신들은 기도 쉬는 시간만 되면 틈만 남은 그 틈을 비어잡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머리를 뒤흔듭니다 이제 이제 여러분은 이제 그만 휘둘리십시오 그 모든 귀신들의 권세에서 해방되십시오 요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살리고 죽이고 축복해주고 여러분이 저주의 길로 갈 때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주일 동안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힘이 되시기를 빕니다 이제 한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니엘을 생각하십시오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만 하면 무서울 게 없다 목숨이 걸린 그 노부겐 내살방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다니엘과 같이 바로 그 담대함과 능력은 바로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